세상의 모든 병은 방에 혼자 앉아서 사색할 시간이 없어서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계속 두려워하다 보면 끝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겠죠. 늘 바쁘다는 건 어쩌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는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백신이 팬데믹 시대를 끝낼 것이라는 기대가 드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에도 백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면 리더십 신상원 코치와 오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명상을 한다고 하고 또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하라리도 명상가로 알려져 있죠. 네 수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종교수행법이었던 명상이 이제는 현대의학과 과학과 결합이 되면서 수천만 명의 현대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명상은 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건지 진짜 좋은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좀 싹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마음 챙김 명상 마음의 백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제 일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 삶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방황했던 20대 그리고 마음의 백신으로 마음을 치유했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20년 전이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한 2, 3년 차 정도 됐을 건데 소위 워커홀릭이라고 아시죠? 밀벌레 혹은 일 중독자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저한테 닥쳐왔습니다.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너무나 무서워서 옆에 있는 선배한테 아 나 좀 데리고 병원에 좀 가줘요. 라고 해서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하다가 또 며칠 후에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저를 덮쳐왔고 저는 또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길거리에 걷기도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검사를 다 해봤죠. 전신에 MRI를 찍고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엔 정신과를 찾아갔고요.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약을 먹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요. 저의 삶과 일에 대한 불안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경과민과 그 이름도 굉장히 좀 희한한 병인데요. 청각과민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었습니다. 온몸에 감각이 너무나 민감하게 작동을 해서 삶을 살기가 어려웠었죠. 굉장히 절박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휴직을 해야 되나 혹은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되나 라는 그 경계에 섰었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아마도 제가 오래전에 이론적으로 배워왔던 그런 마음 챙김 명상이란 걸 실제로 실행을 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7개월 정도가 지났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증상들이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 중간에, 그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린 겪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겪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코로나 레드는 아마도 막 화를 내서 이유 없는 화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코로나 블루는 우울함을 뜻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도 들어왔었습니다. 코로나 블랙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의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와 여러 책들은 물론 첫 번째로는 백신의 출현, 백신을 사람들이 접종을 하는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혹은 더 중요한 것으로 마음의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백신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명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라서 단지 명상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30년 전부터 현대 사회에 명상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연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챙긴 명상 혁명이 일어났다. 2014년에 미국 타임즈의 특집 기사의 제목입니다. 서구 사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사회에는 이미 30년 전부터 마음 챙긴 명상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사람들에게는 삶에 있어서 훌륭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닥스 모두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방송인 오프라윈프리, 사피엔스의 유발하라리,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 많은 기업인들과 그리고 스타들이 마음 챙긴 명상을 자신의 성공과 그리고 삶의 행복의 비결로 꼽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의해서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공립학교의 마음 챙긴 명상을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그런 법안이 영국에서는 통과가 되기도 했었고요. 1년에 명상과 관련된 논문이 1,500여 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과학과 의학, 그리고 심리학, 경영학 이와 결합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리더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우리를 자동 조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어떠셨나요? 이거 방송사고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오셨나요? 혹은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말을 안 하지? 방송인데?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어제 있었던 직장에서 혼났던 일이 생각나서 거기에 대한 후회라든가 죄책감 이런 거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고요. 이 수많은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단 10초의 시간이 없는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배와 같다고 합니다. 어제 일에 대한 후회나 혹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죄책감, 미래에 대한 근심과 불안 같은 생각이 들어오면 바다에 풍랑이치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났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나 짜증 같은 감정은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 이런 감정들은 배를 침홍시키려고 합니다. 스포아는 말할 것도 없이 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죠.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SNS에서의 평가에 굉장히 의존하거나 혹은 이리저리 멀티태스킹, 픽픽픽 울리는 카톡 메시지이라든가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하버드 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마음챙김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엘렌 랭어 박사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 놓침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자동조종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조종관을 내가 아니라 자동조종자들이 잡고서 이걸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 습관, 감정, 선입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 등등이 나를 자동조종해서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재미있게 과장을 해서 마음 놓친 상태를 몸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마치 배에 이렇게 흔들리는 풍랑처럼 이렇게 막 움직일 거예요. 이게 마음 놓친 상태라고 해본다면요.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세상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도 똑같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 세상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만일에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나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 상태가 마음 챙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이처럼 습관, 감정, 생각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 영상은 마음 챙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자 연습법입니다. 나츠 시대의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하고 그 이후에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라는 훌륭한 심리치료 기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있다라고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놓친 상태인 거죠. 하지만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중간에 공간을 만듭니다. 이 상태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힘이 주어지는 거죠. 나에게 리더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 있겠죠. 그 공간은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의 닫힐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쉽다고요? 너무 간단하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계신데요. 의자와 닿아있는 부분에 한번 주의를 줘보시겠어요? 그 안에 느낌이 어떤지 한번 그냥 주의를 줘서 관찰을 해보십시오. 한번 느껴보세요. 혹은 호흡에 따라서 들락날락거리는 배에 한번 주의를 줘보십시오. 느껴지시죠? 그럼 거기에 주의를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볼까요?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오래 주의를 머물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은 그곳의 느낌을 계속적으로 변화를 관찰해가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해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딱딱하면 딱딱함. 배가 부풀어 오르면 아, 배가 부풀어 오르는구나. 수축하는구나. 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의를 조금 더 그곳에 오래 머물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실험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상태 그대로 10초간 제가 다시 정지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까처럼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었나요? 혹은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나요?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다시 하시려고 했나요? 아마 그렇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 보다는 훨씬 그 빈도가 줄었을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밖으로 방황하던 마음을 붙잡아서 지금 현재의 다치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몸의 감각에 주의를 주는 것이 마음의 휴식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몸에 느껴진 감각을 알아차리면 우리 뇌에 있는 복잡한 생각을 담당하는 좌뇌의 부분들이 잠시 활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뇌에 있는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알아차림 이것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 강의가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 챙김 명상의 핵심입니다. 고대 인도어인 팔리어의 사띠를 번역한 말인데요. 마음 챙김을 뜻하는 영어 Mindfulness 이것 자체가 이 사띠의 번역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코칭 이론에서는 또한 Awareness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현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고대 2500년 전 인도에서 처음 개발된 이 마음 챙김 명상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번역을 했냐면요. 뇸자를 썼습니다. 이 생각뇸자 아시죠? 그런데 사실 이 뇸자가 생각하는 게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정말 오묘하거든요. 이 한자의 윗부분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글자가 있나요? 이제 금자. 바로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 아랫부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마음 심 자가 있습니다. 즉, 명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놓는 것. 바로 알아차림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을 하시면서 들리는 소리 하나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내 주위에 있는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변해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혹은 방이 따뜻하다면 그 따뜻함을 한번 그대로 느끼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인간은 풍요로운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감각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감각은 조금 더 이 순간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우리가 현재 이 순간의 감각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우리의 경험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우리 인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앨런 랭거 박사팀이 요양원에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증상이 언제나 맨날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한번 이 증상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그리고 관찰하고 그걸 기록해보자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편감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행복도가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연구팀은 인산부를 대상으로서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때는 신생아의 건강까지 한번 측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산부들에게서 신생아의 건강까지 더 좋아졌다는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이 명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 발 걸을 때 이 걷는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걷기 명상이 됩니다. 걸을 때마다 발에 주의를 두고요. 발에 느껴지는 무게감과 움직임 가벼움과 무거움의 변화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관찰하면 훌륭한 걷기 명상이 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 이 명상을 한다면 들려오는 바람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혹은 어떤 꽃의 향기가 느껴진다면 그것을 또 음미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돌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발의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이것은 걷기 명상이 됩니다. 이제 짧게 마음챙김 명상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의자의 끝부분에 엉덩이를 이렇게 대고서 앉는 게 몸을 곧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숨을 깊게 들이시고 내보시겠어요? 입을 살짝 벌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네. 방금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상에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이런 자세를 취해보시겠어요? 구부정하게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세 너무 익숙한 자세여서 그리고 일을 저희가 하죠. 사실 이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으면 이 안에서도 계속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럴 겁니다. 보는 사람도 제가 지금 어때 보이세요? 그렇죠. 뭔가 우울해 보이고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자신감 없어 보이고 아마도 저에게 하는 반응도 그렇게 올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되게 당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자신감 넘치고 조금 더 힘을 줘 보세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죠. 아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회피하는 것보다는 맞서 싸우는 게 오히려 나니까요. 그런데 24시간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요? 힘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한 일이겠죠? 명상의 자세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인 자세입니다. 회피하지도 않고 또한 맞서 싸우지도 않고요. 몸을 편안히 이완을 합니다. 무릎은 위에 올려 신 게 좋고요. 대신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그리고 발에 한번 움직임을 느껴보면서 발은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들숨은 몸에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든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적당한 긴장을 불어 일으킵니다. 그에 비해서 날숨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데요.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입을 살짝 벌리시면 더 좋아요. 이를 박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를 입을 살짝 벌리는 것만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을 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명상은 특별한 집중의 상태나 고요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그저 몸에서 일어나는 일 나의 호흡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부드럽게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편안히 숨을 쉬고 둘 숨 날숨 그리고 주위를 배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지실 거예요.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이렇게 손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럼 호흡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하는 배의 움직임이 느껴질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배가 부풀거든 팽창 혹은 들숨 배가 수축하면 수축하는 대로 수출 혹은 날숨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제 주위를 바닥과 닿아있는 발바닥으로 가져갑니다. 만일 가려우면 가려움 하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가렵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가려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딱딱하면 딱딱함 부드러우면 부드러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제 주위를 정수리로 보내보시겠어요? 정수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간지러우면 간지러움 딱딱하면 딱딱함 뭔가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임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이제 주위가 머리를 따라서 눈썹을 지나고 눈꺼풀 눈꺼풀을 진합니다. 그곳에 떨림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다시 코와 인중을 지나서 입술을 진합니다. 그리고 아 나는 지금 여기 이곳에 있구나 를 떠올리면서 서서히 눈을 떠봅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제 자신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저의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본 느낌이에요. 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위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사실 마음 챙긴 영상 짧은 영상이라도 우리가 5분 정도 하루에 이 시간을 갖는다면 사실 그 시간만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알아차림은 그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비판단 이것이 알아차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알아보는 행위 영상을 알아보면 주위가 달아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향기는 밥 냄새인데 어제 있었던 어제 저녁에 누구랑 먹었던 밥은 굉장히 맛있었어 오늘은 뭘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주위가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어져서 저 멀리 사투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알아차리고 다시 이리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더 이어지는 부분들을 중간에 차단하고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사실은 명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절반 이상 아니 오히려 70-80%의 시간을 다른 생각들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계속 가져와서 현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명상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사라 라자르 박사팀의 연구위원은요 이렇게 멀어진 주위를 다시 가져오고 하는 이 과정의 반복 속에서 우리 대내에서 자기조절력과 그리고 인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영역이 실제 해부학적으로 두꺼워진다는 것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의 근육이 방화되고 알아차림의 힘이 커지면 명상 중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어떤 목소리들이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난 안 돼 이건 하지마 난 할 수 없어 두려워 이건 다 나 때문이야 혹은 반대로 이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린 이 내면의 목소리의 명령을 덥성불어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혹은 그 목소리가 너무 싫어서 배척하거나 거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목소리들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일 겁니다. 또한 그 중에 목소리 하나만 내가 가져와서 그것이 나야 이것이 나의 굳건한 정체성이야 라고 살아갈 때 만일에 그 정체성이 무너진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일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공간은 경청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이고 알아차림으로 판단 없이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혹은 너무 좋아서 덥석 울지도 않고요. 그냥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아 네가 나의 일부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스스로 존재하게 즉 자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때 이런 일화를 좀 들려주거든요.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서 전해내려온 얘기인데요. 어느 날 부족의 주장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굉장히 사나운 늑대고 또 하나는 굉장히 순한 늑대란다. 자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길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사나운 늑대가 강하니까 이기겠죠. 혹은 다른 아이들은 순한 늑대가 이겨야 돼. 그래야지 착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나 슬픔 짜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먹이를 주지 말고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긍정적인 감정에만 먹이를 줘야겠구나 이런 감정만 강화해야겠구나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은 이미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고 추장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만일에 그 중에 한 마리에게 먹이를 안 준다면요 이미 살고 있는데요.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물어 들 겁니다. 우리 안에서 화가 날 때 이를 계속 억누르고 억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병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가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억압된 화가 다른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폭행같이 끔찍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먹이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하는 점입니다. 미국 미스콘시틴 대학교의 리처드 베이비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 뇌에는 접근과 회피 반응을 관장하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좌뇌의 앞쪽에 있는 곳의 신호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서 회피를 하려고 한다면 우뇌에 있는 신호 앞쪽에 있는 신호가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너무나 화가 났던 기억이나 그런 경험을 한 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너무 짜증나서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사람을 떠올리지도 괜찮습니다. 한 번 떠올려 보세요. 즉각적으로 몸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막 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얼굴을 찌푸리는 게 이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마음에 닫힐 몸에 내려야 될 때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마련할 때입니다. 잠시 호흡을 해보시겠어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그대로 알아차려 보세요. 주먹이 불끈 지어졌을지도 모르고요. 몸에서 미간이 지푸려지고 심장이 막 뛰고 가슴이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그쪽으로 주위를 보내서요.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관찰해 보십시오. 실제 감정은 감정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몸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이 몸밖에 없는 거죠. 어떠신가요? 약간 공간이 생겼나요? 바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는 한 번의 호흡과 그 알아차림만으로 감정뇌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물질이 이 뇌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중간에 중단을 시킵니다. 아 내가 화가 났다. 와 화가 나타났구나.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화와 완전히 동일시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는 화가 내 안의 일부로서 나타난 것이고 나는 화의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인사이드 혹시 보셨나요? 거기 안에 귀여운 캐릭터가 있잖아요. 버럭이라고 했나요? 화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버럭이를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때로는 버럭이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너무 즐겁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할 때는 그 기쁨과 내가 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중독물질이 많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없어지면 굉장히 허탈함에 빠집니다. 아마도 주위에서 너무나 밝고 즐겁게 늘 즐거운 분들을 본다면 때로 그 뒤로 굉장히 우울하고 허탈한 모습까지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즐거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알아차림으로 그 즐거움을 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 이제 너를 떠나보낼게. 다음에 네가 오더라도 집착 없이 너와 함께 할게. 마음 챙김 영상은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가치판단 없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치유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명상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치유의 시간 속에서 제가 명상을 통해서 변화했던 혹은 명상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자신에게 무언가 통찰을 주었던 것들을 나눔으로써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과 동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아주 오래오래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현재에 충실하면 현재를 제대로 살면 결과는 그에 따라서 알아서 오게 된다. 다음으로 열림과 공감 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애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질투도 많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투가 많다는 것은 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상처받기 쉽다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상처받는 것은 나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분들을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비난할 권리를 주었더라고요. 내 안에 비난받은 나에게 내가 거부하고 싫어했던 나에게 시선을 주고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열린 자세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와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삶은 언제나 많은 신경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쪽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게스트하우스와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버리고 가구들을 몸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으로 대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이하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손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긴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잠깐 제가 명상의 맛을 보았는데요. 그 하는 시간 동안 아 참 평화롭다. 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명상은 하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한다면 우리 뇌가 굉장히 튼튼해진 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세계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먼저 정승하 님의 질문입니다. 요즘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명상이 정말 만병통치약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명상이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겠지만 정말 두루두루 좋다는 얘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지금 수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기법들 치료기법들 예컨대 PTSD 아니면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혹은 인지치료 주의력 집중장애 치료 등등과 많이 결합돼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일에 명상이 정말로 만병통치약이라고 한다면 그런지 아닌지 실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모르잖아요. 혹시 만병통치약일지도요. 그렇죠.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김승현님의 질문입니다.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신상원 선생님께서도 늘 명상을 하시는 편인가요? 화가 날 때도 바로 명상을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화가 날 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 화가 굉장히 가라앉거든요. 설거지를 할 때 모래 닿는 느낌이라든가 수세미 느낌 혹은 뽀독뽀독 닦이는 감촉들 소리들 이런 것들 몸을 움직이면서 명상을 하시는 걸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맞습니다. 사실 명상은 알아차림이라는 게 지속되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많은 경우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명상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감정을 굉장히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 약간 편견이 있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표정을 유지하면서 화도 안 낼 것 같고 크게 웃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소리 내서 몸을 움직이면서 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가 날 땐 정말 주먹을 불 끈지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명상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어학되어 있는 감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경험을 하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 감정들이 나타날 때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혹은 내가 이 감정을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면서 오히려 자유롭게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에 감정이 충실한 것. 이게 명상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명상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저의 편견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녹화를 하기 전에도 조금 명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볕이 잘 드는 봄날에는 가구 배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덩치가 큰 소파 같은 것에서부터 벽에 걸린 액자도 바꿔보고요. 또 침실 커튼도 바꿔 달고요. 꽃이 핀 화분이라도 새로 들이면 그럴듯한 봄집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엔 창문을 활짝 열고 정신 번쩍 들기용 커피가 아니라 은은한 향이 나는 차를 천천히 우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봄이니까요. 사색의 공동체 수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